주니아, 아빠 여기 와있다. 산에 와있는데 계곡물도 맑고 해서 주니 보여주려고 아까 영상 남겼는데 저기 폭포도 있고 하네. 조금 더 자세히 볼까? 우와 저기 폭포 보자. 폭포. 물도 너무 맑고 너무 좋지. 그치?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나 한번 볼까?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물 맑은 거 봐라. 주니가 태어난 워슨턴주는 나무들이 많아. 그리고 폭포도 많고 이렇게 물도 많거든. 너무 좋지. 그치? 주니, 아빠 같이 보게 되면 이런 데 많이 놀러 올 거야. 그래서 저기 계곡물 보이는 데서 같이 놀고 하자. 물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수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자. 그래. 주니 항상 아빠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니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. 알겠지? 그래. 곧 보도록 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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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